자 이번 시간에는 49번 하겠습니다. 유중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일단 우리가 유중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중은 유중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 등기법 시험에 필요한 유중은 만약에 뭐가 있으면 포괄유중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다면 특정유중이라고 하고 있다면 일단 포괄유중과 특정유중은 차이점은 우리가 시험문제에 나올 때 차이점은 기본적인 차이점은 그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특정유중은 특정된 거예요. 매매와 같아요. 이전등계에 돼요. 그러니까 등기해야지 많이 권리 변경이 생겨요. 포괄유중은 상속과 같으니까 등기 안에도 물건변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 그렇게 차이점은 또 하나 뭐냐면 미등기일 때 포괄유중은 뭐예요? 보존등계 같아요. 특정유중은 이전등계 한다고 그랬죠? 공통점은 그거예요. 공동인청이고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게 일단 중요한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니까. 그러면 거기 유중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일 경우라도 특정유중은 특정된 걸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매매와 같으니까 보존등계 할 수 없어요. 이전등계 해야지. 유원집행자는 상속의 명예를 보존등계 한 다음에 이전등계 한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중의한 이전등계 유류분이라는 단어는 유중에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유류분은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유원을 했어요. 유원에는 증여를 주죠? 유원에는 증여, 유증해요. 유원에 증여하게 되면 자식이에서 한 푸도 못 받으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뭐예요? 유류분, 법이 정한, 민법이 정한은 뭐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일. 자 1이죠? 자식 같은 게 1. 어머니 1.5, 자식은 1.1. 그럼 1, 1의 범위는 2분의 1 범위라서 유류분을 뭐예요? 소송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예요? 유중 나오면 유중유류분 뭐예요? 각하사유가 아니에요. 유중유류분 실행입니다. 등기를 받아줘야 돼요. 유중유류분은 뭐예요? 실행합니다. 유중유류분은 뭐예요? 실행한다. 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행, 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유중해원이나 유전기를 유원집행자와 수용자가 공동원할 때는 유원집행자에게는 등기필 정본이 없으므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 돌아가신 분이 있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유원에 의한 증여를 합니다. 유원에 증여하면 이 갑이 유원이 증여하죠? 우리한테 하죠?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A가 뭐예요? 상속받죠? 이게 수용권자예요. 그러면 이 지금 을은 뭐예요? 유원장을 받았으니까 유원장을 받고 을한테 뭐예요? 청구권이 생기니까 이 A는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집문서 등기필 정보에 고유번호, 비밀번호, 일련번호를 써야 된다는 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유증의 원인은 유증을 원인한 수입권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유원장과 사망한 후의 경원에 수리하되 생정진 후에 사망해야지만이, 이분이 사망해야지만이 유원장이 공개되고 유원장을 받아야지만이 A한테 청구권이 생겨요. 가등기를 하려면 청구권이 생겨야 하니까 절대 못해요. 사인 증여는 계약이니까 그 사인 증여한 사람이 살았을 때도 가등기할 수 있지만 유증은 뭐예요? 사후에 사전을 못해요. 그 다음에 5번의 일필토지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원이 있을 때는 유원집행자 있죠? 유원집행자,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유원집행자, 누가? 거기 뭐예요? 공동상속인 있죠? 그래요. 상속중. 이 사람들이 유증을 할 부분을 특정해서 분할등기를 한 다음에 수중자명의 이전기 신청한다. 맞는 얘기예요. 50번 신탁등기 별표하시고. 틀린 거랬어요. 수탁자가 몇 사람 이상일 때, 두 사람 이상할 경우는 공유관계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며 거기 공유관계가 아니죠. 수탁자는 뭐예요? 남의 재산 관련해서 공유를 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뭐예요? 합의를 합니다. 공유관위를 합의니까 틀렸어요.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해서 별도 부기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한다. 그거 맞아요. 하나의 순위번호.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거. 공유관위를 합의라는 게. 그 다음에 추기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의 신청서로서 신탁등기 할 때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 있죠? 별개의 신탁. 하나의 신탁원부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자, 신탁부동산 있죠? 부동산을 신탁할 때 부동산이 토지도 있고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와 건물은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탁부동산을 받아갖고 관리하는 방법이 틀릴 수 있으니까 별개 하나의 신탁원부를 등기관이 작성한다. 그럼 틀리고 별개의 신탁원부 작성. 그 다음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위재산 됐다 했을 때 수탁자의 고위재산 됐던 길을 주둔기로 한다고 했죠? 및 말소된 게 안다. 많은 얘기에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기역은 일단 틀린 거니까 기역은 들어가야 되니까 자, 3번, 4번, 5번 답이 아니고 1번에 기역, 니을이냐, 기역, 비읍이냐 할 때 그 니을은 뭐에요?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돼서 권리등기와 신탁등기 변경등기 할 때 하나의 순위번호 있죠? 하나의 순위번호. 그거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니을은 빼야 되니까 2번이 답입니다. 기역하고 그 다음에 자, 비읍에 미음은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신탁 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등기의 경우 항상 뭐에요? 수탁자는 단독으로 항상 뭐에요? 자, 수탁자 단독, 단독 신청이에요. 신탁은 신청할 때도 단독이고 맞춰도 단독이에요. 그런데 거기 비읍에 뭐에요? 비읍에 권리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할 때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므로 신탁으로 인한 권리등기를 할 경우에 권리자면 기타장단에 횡선을 굽고 횡선 아래의 신탁의 목적, 등기목적과 신탁원부 번호를 기록한다. 신탁원부 번호는 뭐에요? 권리자면 기타장단에 쓰는게 맞는데 그 신탁등기의 목적은 뭐에요? 등기목적단에 써야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갑구의 현재 등기부 갑구를 다섯 칸으로 이렇게 나누면 자, 그럼 이전등기 이렇게 옛날에 뭐에요? 이렇게 세로 쓰겠죠? 지금 가로 쓰기 잖아요. 이게 뭐에요? 순위번호에요. 2번. 자, 요게 뭐에요? 등기목적이에요. 등기목적. 이전등기고. 그 다음에 접수. 2020 뭐에요? 1년도. 아, 2023년도? 뭐 예컨대 뭐에요? 10월 뭐에요? 10월 4일 재메토 20045 이게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가 접수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이거보다는 원인이 빨라야 되죠? 2024년 9월 27일 날. 예컨대 매매단이죠. 그럼 이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에요? 여기다가. 여기다 무슨 등기 하는거에요? 여기다 신탁등기라고 쓰는거에요. 신탁. 등기목적단에 쓰고. 여기 뭐에요? 의리소유권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있죠? 여기 이제 권리자 기타상단에. 여기다가 이제 뭐에요? 매매목록번호도 쓰고. 실거래금액도 쓰고. 여기다 뭐에요? 신탁원부 있죠? 원부. 자, 123호다. 이렇게 쓰는거에요. 여기다 쓴다는 얘기에요. 등기목적단에. 신탁이라는 등기목적을 권리자 및 기타상단에 쓰는게 아니라. 어디다 쓴다고. 등기목적단에 써요. 2번이 답이다. 자, 51번. 지상권.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옳지 않은거 그랬어요.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로지급식에는 지상권의 필요적 요소가 아닙니다. 이거 임의적상이에요. 그래서, 자, 등기원인의 약정 있을 때만 기록하는 상이에요. 반드시 기록한 사항이 아니에요. 1번이 틀렸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불확정기간이 가능해요. 자, 불확정기간이 가능하다. 철탑 존속기간으로 한다. 정할 수 있다. 맞고. 1번이 틀렸고. 3번. 지상권의 설정된 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지상권 등기를 말소를 조건하는 정지조건부 지상권 설정 가등기. 자, 보조를 위한 가등기 가능해요. 왜? 지상권 돼 있죠? 그건 물건이에요. 가등기는 채권이니까. 자, 먼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되면 본등기할 그런 가등기가 가능하다니까요.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더라도,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더라도 그 토지의 기록상 지상권과 양집할 수 없는 용의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의 지상권 등기가 가능하다. 그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게 구분건물이라 하더라도, 대중공은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 일부에, 건물이 없는 부분에 용의 물건이 가능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5번 절대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도 안 돼요. 왜? 구분지상권도 1번 지상권을 할 수도 있고, 일반 지상권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지상권이에요. 땅에다 하는 거예요. 땅에다. 지분에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1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52번. 자,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전세권에 관련 사항 중 가장 옳은 거 그랬어요. 공의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하지 못하지만 집밥건물의 전위부분 대지권이에요. 대지권도 뭐예요? 대지권도 권리예요. 땅 지분이니까 자, 동일한 전세권 목표는 전세권등기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아요. 자, 이게 옳은 게 아닙니다. 전속기간이 등기되어 있는, 전속기간이 등기되어 있는 이상 그 기간이 만료 전에는 전세권, 반하채권의 양도를 원인이나 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전속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예외, 그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증명이 첨부되면 할 수도 있다예요. 할 수도 없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왜? 가장 옳은 거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전세권의 일부 지분양도 또는 전세권의 반한채권의 일부양도는 이전등기를 양도해군요. 전세권의 일부 지분양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반한채, 전세금 반한채권의 일부양도는 전속기간이 끝나고 할 거 아니에요. 왜? 전세금이라는, 전세금을 못 받으니까 자, 일부 이전등이 가능한데 전세권은 공유, 전세권자가 여러 명일 때 그 여러 명일 때 있죠? 여러 명일 때 그 중 일부 지분양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건물주가 뭘 올려달라고 그래요? 건물주가 뭘 올려달라고 하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전세가 올려달라고 하죠? 그럼 내가 돈이 뭐예요? 돈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같이 뭐 할 수 있어요? 자, 준공위로 전세권을 할 수도 있다는 게요. 자, 지분양도액입니다. 그래서 지분양도를 할 때는 양도액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 뭐예요? 전세금의 반한채권 일부양도 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이미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등기가 설정돼 있죠? 그 건물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부분에 전세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자, 거의 민법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거의. 그 다음에 1부일 때는 뭐예요? 도면 천벌 안이기고. 그 다음에 53번은 뭐예요? 근조당권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돼서 감액하죠? 우리가 아까 그랬어요. 징역하게 되면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인간명, 의무자가 소유자 그랬죠? 이때 인간명을 제출합니다. 채무자 변경하고 절대 감액은 뭘 내지 않아요. 감액은 인간명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의 감액일 때 있죠? 감액은 뭐예요? 감소하는 거니까 소유자가 권리자예요. 그래서 여기 의무자가 근조당권자고 뭐예요? 자, 권리자는 근조당 설정자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 할 때는 증액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뭐예요? 채무자 변경은? 소유권자가 의무자예요. 설정자가 의무자다. 그래서 여기 채무자 변경에 의한 근조당 변경할 때 채무자는 신조권이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자, 변경된 게 새로운 채무자의 인간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당연히 뭐예요? 자, 거기 항상 뭐예요? 현재 소유권자가 의무자고 근조당 권리자니까 인간명을 제출하는데 의무자 꺼내는 거예요. 소유권자. 그 다음에 건물에 근조당의 결정은 증측이 이루어졌죠? 그 근조당 회력이 증측분간이 미치로 해서 근조당의 변경이 그냥 부동산 표시 변경하면 당연히 뭐라고 회력이 미치는 거예요. 4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등기상 2의 강의는 3자가 있을 때 승낙서나 대항할 법첨 첨부하죠? 그래서 2승판 있으면 부기등기고 없으면 뭐라고? 주등기합니다. 없으면 주등기. 4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54번 있죠? 하필 등기. 올해 뭐예요? 법원직에도 나왔둔 문제인데. 지상권, 용익물권 있죠? 이렇게 1번의 지상권이 이렇게 A토지에 여기 A토지에 지상권 B토지에 전세권 동일 범위 중복이 안 돼요. 이만큼만 지상권이 오메권 전세권이니까 이건 무조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뉴욕지 지옥권만 아니면 용익물권은 다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의 담보가 등기는 어떠한 일일지 안 돼요. 3번의 가압류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 근조당권은 등기원인여러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면 하필할 수 뭐라고? 없다가 아니라 하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자, 뭐예요? 모든 토지에 동일한 신탁등기 있죠? 이거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용익물권 1. 그 다음에 동그라미 몇 번? 4번의 뭐예요? 원인과 날짜가 같은 근조당권이나 저당권. 그 다음에 5번. 이 세 가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세 가지. 꼭. 별표하시고. 꼭 외우십니다. 별표하시고. 그 다음. 55번의 변경능기. 자, 가장 옳지 않은 거. 조그맣게 별표하세요.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그러면 1번 저당권의 금액을 증액하는 변경능기. 증액하죠? 2번 저당권자는 실제법상 권리가 소멸된지 여부를 불만하고 이해관계네요. 자, 증액하게 되면 후순위권자가 피해를 보니까 자, 이해관계에 해당이 돼요. 그럼 2번 권리 변경능기 시 이해관계 3자가 없어 부기등기로 변경능기 할 때는 변경능 등기상을 말사하는 표시를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 저당권 설정능기 채권액이 1억 2천 1억 2천이죠? 자, 그러면 이거 1-1번 부기등기로 1번 저당권 변경능기 1억 5천을 하게 되면 고치죠? 그럼 뭐예요? 고치면 부기등기 하면 내용을 지우고 주등기라면 지우면 안 돼요. 부기등기 할 때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소유권이어든 게시 의무자의 명의자의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따른 주소 변경이 됐죠? 직권으로 명의자 표시 변경 그러니까 거주지가 이전을 해야지만이 자, 등기관이 직권하는 것이지 이건 그냥 뭐예요? 거주지가 거주는 그냥 살면서 도로명 주소니까 주소만 바뀌는 거죠? 그건 뭐예요? 도로명 주소는 본인이 해야 돼요. 당사자가 하는 것이지 직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옳지 않고 4번 건물 멸실등기 신청할 경우에 명의자의 표시 사유가 있어서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명의자의 표시 변경을 생략할 수 있다. 왜? 어차피 건물이 멸실등이 가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게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단독이고 언제나 주등기고 맞고 자, 말소등기 별표합니다. 옳은 거 그랬어요. 말소등기 지금 한 2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갖고 한 번 나올 때 됐으니까 1번은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자, 말소등기를 말사하는 게 아니라 말소,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등기 해야 된다고?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말소, 회복 등기. 자, 그 다음에 2번 매매를 원인한 이전등기 격려 뒤에 매매 계약이 뭐가 됐다면 해제해야 했다면 2의 간기인의 숫자, 3자에 관한 해제 효과의 원상의 방법으로 말소등기를 할 수도 있고 뭐예요? 이전등기 할 수 있다.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소등기 안 하고 진영매 회복도 가능하듯이 말소등기 안 하고 이전등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확적 판결에서 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할 경우에 근저당권자 등 등기상 이행각에 있는 승낙서나 대항하신 재판등분을 첨부해야 되고 첨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첨부해야 되고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 말소에 관해서 2의 간 게 3자였죠? 승낙을 받아 3자명의 등기말소를 동시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한번 봤어요. 자,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는데 이 매매가 민법 1004조 불공정한 법률행입니다. 자, 이렇게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일 때 불공정한 법률행 있죠? 누가? 아, 자, 이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잊어내기 했어요. 자, 2번 을한테 뭐 했다고? 잊어내기 했습니다. 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송에서 승소해서 판결로 해서 등기말소 전에 을이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병이란 사람은 이한테 돈 빌려줬죠? 2등기말소 할 때 이해관계이니까 승낙서를 첨부하면 등기관이 뭐하겠다? 직권말소예요. 등기관이 뭐한다고? 직권으로 말사합니다. 직권으로 직권말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승낙서 안 주면 판결소가 필요하다는 게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4 아, 5번에 뭐예요? 5번에 근조당권 자,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직권말소 한다는 게 5번에 근조당권 이전등기 부기등기에 된 경우에 주등기에 뭐예요? 근조당기 말소하기 위해서는 근조당 부기등기를 뭐예요? 먼저 하는 게 아니죠?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한다고 했어요? 직권말소입니다. 자, 57번 직권말소하는 거 별표하시고 직권말소 아닌 거 별표하세요. 자, 환매 특기약 등기 직권말소하죠? 아까 이전등기 할 때 이전등기 말소할 때 저당권 등기 직권말소하고 갑채권자 의뢰 신청에 의한 갑소유 토지에 대한 감유등기 감유등기는 신청하면 안 돼 직권말소 수행의한 등기 맞추면 상속하고 지역권 폐는 건 다 직권말소 직권말소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은 그랬죠? 이전등기 말소할 때 그렇죠? 다 직권말소하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미음번에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에서 가처분 등기의 말소 신청할 때 말소할 때 그 가처분 등기 그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등기가 아닌 직권말소 직권말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갑과 을이 매매경험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민법 110조 사기강박이에요 사기 그러면 1번 보존등기 갑 2번 1등기 을이죠? 갑이 이제 소송하니까 왜? 선의삼자가 예입고 사면 단소정황이 선의삼자로 대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법원에 가암정신청해서 여기 등기부상이에요 3번 뭐라고?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가처분이 돼 있더라도 마음대로 부동산 처분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가처분이 잊었는 게 가능해요 그럼 갑이 단독으로 뭐예요? 단독으로 판결 받죠? 잊었는 게 말사람 판결 받으면 요거 말소시키죠? 그럼 신청할 때 요것도 왜? 얘는 얘한테 샀으니까 이게 실효가 됐죠? 말소가 됐으니까 얘도 말소요 두 개 다 말소요 갑이 단독으로 그럼 이 가처분 등기를 등기관이 뭐하겠다는 게 직권으로 말소하겠다 직권 말소 가처분 등기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비읍 번에 소유권이나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문제를 의문자로 해서 잊었는 게 신청할 경우에 자 거기 가처분에 맞춰진 가처분 이후에 잊었는 게 뭐예요? 단독입니다 가처분이 잊었는 게 저는 단독이에요 직권 말소가 아닌 것은 뭐예요? 그것만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그건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가등기 중요하죠? 58번 별피하시고 가등기관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로 잊었는 게 가등기 장례 확정될 거 있죠? 가능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자 그래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설명 청구권 시기부 정지정구 청구권 기타 장례 확정 등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등기관이 지상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한 본등기 했어요 그럼 지상권에 대한 본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동그라미 쓰고 밑에 저당권 있죠? 양입이 되죠? 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직권 말소하지 않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가 체납처분이 압류 등기일 경우에는 등기관은 뭐예요? 직권말소 대상 통지를 한 후 이의가 있으면 이의인지 여부를 검사하고 말소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직권말소 먼저 말소하고 나중에 통제하는 게 원칙인데 요것만 이해해요 자 왜? 세금 거둬야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토지거래하고 왜 토지거래하고서 나오죠? 소유권 유전 가등기나 지상권 설정 가등기 하여튼 토지거래 가등기 문제에 토지거래하고서 나오면 허가서 첨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잊었는기 매매한 잊었는기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의 가등기 소유권의 가등기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유전 가등기 관리자가 가등기 본등기지 않고 다른 원인에서 잊었는기를 할 경우에 가등기 후 위 소유권 유전기 전에 참자에게 처분제한 등기가 됐을 때는 다시 가등기 본등기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등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등기분 상해 2번 소유권 유전 초원권의 뭐예요 가등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가등기가 돼 있으면 그죠? 가등기가 돼 있으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3번 잊었는기를 만약에 본등기를 다른 원인에서 본등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뭐예요 그 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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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에 대해서 뭐라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여기 지금 뭐예요 이런 원리예요 한마디로 1번 저당권 등기가 만약에 뭐예요 돼있다 돼있다 치자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저당권이 뭐예요 저당권이 이 잊었는기 하기 전에 돼있다면 돼있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본등기를 먼저 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얘보다 빨리 돼있으니까 본등기 하면 이 가등기 순이니까 말수가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렇게 개념이니까 절대 뭐라고 자 순이 때문에 이렇게 그냥 뭐예요 별도로 잊었는기 하지 말고 이런 뭐예요 그 이외의 처분제한 등기가 있을 때는 뭐하라는 얘기니까 본등기 해서 뭐예요 그걸 말수시켜야 된다 그런 개념이 지금 자 그래서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자 몇 번이 2번이 답이다니까요 자 59번 별표하시고 가장 옳은 걸 했어요 가장 옳은 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정권의 효력이 시기부 정지 조건부 장래 확장되고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등기한 이전 등기 본등기 할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치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먹지 않은 감유 가처분기 는 소송 중이에요 직권말사 할 수 없어요 뭐하는 중이라고 소송 중이니까 소송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돼요 절대 직권말사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일명은 가처분 명령은 뭐예요 자 주소지 관한 주소지 관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나라는 소재지 관해 소재지 그래서 옳은 거 그랬는데 뭐는 빼야 돼요 자 기역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 뭐라고 니은하고 뭐예요 니은하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지워야 됩니다 니은 디귿 지우지 않으니까 1번 디귿 2번 니은 자 5번 있죠 니은 나오죠 그러면 3번이냐 4번이 답이냐 그래서 거기 뭐예요 거기 자 비읍이 짧죠 유중의 원인은 잊었는 게 가등기 유언자가 생정전을 수리할 수 있으나 절대 뭐라고 자 유중은 사후에 해야 돼요 사인전에는 생전이 가능한데 그래서 거기 비읍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에 기역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니을 기역과 비읍이 오른 것이고 니은도 틀렸고 디귿도 틀렸고 니을도 뭐예요 가등기 유언 본등기 유언의 삼자가 소유권이나 잊죠 본등기 인청의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 소유자예요 가등기 할 때 소유자지 자 그래서 일단 어 뭐가 이거 가등기 유언의 본등기 유언의 삼자에게 소유권이나 된 경우 본등기 인청의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 소유자이다 그래요 니을이 맞아 니을은 기역 니을 기역 그 다음에 니을 그죠 기역 니을 자 니은은 아까 뭐예요 말사하지 말라 그랬고 디귿은 뭐예요 소재지가 아니라 니은은 그거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 당의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 여부는 당의 가등기가 실제법상 채권담보로 목적을 한 거지 여부에서 설정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지 당의 가등기 등기부상 원인은 매매 예약으로 기재되어 있지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 예약으로 그런 형식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자 계약상의 문제로 이제 따지는 거지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라고 써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예요 그게 꼭 일반적인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는 아니고 자 담보 가등기일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뭐예요 4번이 맞는 얘기고 마지막 60분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자 뭐한 것은 옳은 걸 모두 말했죠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소를 등기소니까 세 글자죠 이의신청소 왜 이의신청은 지방법원 짝수 짝수 홀설수예요 옳은 거 기억해요 새로운 사실 새로운 인구를 하면 안되니까 빼고 이의는 직평경이 효력이 없다랬죠 그거 맞는 얘기고 그러면 등기법이 7위는 없어요 3일 이내에 송부한다는 얘기지 절대 등기법은 7위 없어요 1아님은 3입니다 뭐하니 뭐라고 1아님은 3입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모아야 된다 아니게요 보내야 된다 아니게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기역과 뭐라고 디귿입니다 기역과 디귿 디귿입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뭐예요 올해 참 묻었던 더위를 잘 견디시고 열심히 해왔으니까 막판 뭐예요 열심히 몸관리 잘하시고 감기 올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들 있죠 문제들 모아갖고 시간 내서 자 시간 내서 열심히 있죠 반복해서 뭐예요 반복해서 한 3일 정도 기간을 두고 그 전 감옥이 이렇게 3일 정도 아니면 3, 4일 4일까지도 4일 하여튼 6일 지나오면 너무 기간이 길어요 하여튼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3일이나 4일을 두고 뭐예요 틀린 거라도 항상 머릿속에 틀린 거 있죠 문제 자기가 풀어보고 틀린 거 그렇게 재차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문제를 차가만 반복적으로 풀어놓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시고 하여튼 자 건강관리 잘하시고 시험에 꼭 합격하실 기운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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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